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에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튜브에 처음 시저하려는 초보자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올리는 간단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앱을 스마트폰에서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 화면이 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 플러스가 이쪽이에요.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 플러스가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동영상 업로드가 나와요. 이것은 일반적인 16대9 화면 비율의 동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쇼츠 동영상 만들기는 1분 이하의 동영상을 9대16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동영상은 이걸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동영상 업로드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이 쭉 나열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올리는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저는 이것을 터치해서 올려 보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했어요. 터치하면 화면에 동영상의 일부분의 어떤 부분이 화면에 나타나고 자기의 채널 이름이 나타나고 저는 쑥쑥랜드라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제목을 넣는 칸에 넣기 나옵니다. 제목을 여기에 이걸 터치하면 이와 같이 자판기가 뜹니다. 여기에 써 영어나 한국어로 바꿔서 제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자막을 동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0분이 84라고 되어있죠. 100자까지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넣고서 자판기에 이게 보면은 완료라고 했죠.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설명 추가를 터치합니다. 설명 추가를 터치하면은 새로운 창이 이렇게 떠요. 여기에 설명 추가 여기에서 이것도 역시 저는 붙여넣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자판기가 떠있으니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여기처럼 5000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저는 현재 5000분이 85니까 85 85자를 넣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뒤로 갑니다. 여기 뒤로 가기 있죠. 화살표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뒤로 나와서 그 다음에는 이 공개 상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도 되고 이 글자를 터치해도 돼요. 툭 터치하면은 여러가지 여러가지 옵션을 합니다. 공개를 하면은 모든 사용자가 검색해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원전용 이것은 특별히 이게 자기 채널에 돈을 받고 이렇게 매달 돈을 얼마씩 받는 그런 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공개 일부 공개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다. 링크를 아는 분은 본인 자신이죠. 올리는 사람 자신이죠. 올리는 사람이 남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 공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비공개라면 자기 혼자만 완전히 보죠. 예약은 날짜를 미리 찍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홍보 공개를 해야 되겠죠. 공개나 혹은 일부 공개를 합니다. 저는 공개를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정하고서 다시 뒤로 가기를 합니다. 뒤로 가기 화살표 쪽에 이걸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청자층에서는 이거 터치해 보면요. 예 아동용입니다.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있어요. 시청자층을 설정하는 겁니다. 동전사장에 아동용이 있냐 아니냐를 말하는 겁니다. 아동용이면 아동용이 되면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저는 아동용이 아니니까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령제한 이것은 특별히 설정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놔두고 저기 상단에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해서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재생목록이 있는 사람은 재생목록을 하겠지만 초보자는 재생목록이 없죠. 저같은 경우는 재생목록을 터치하면 재생목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자연과 동물 이것도 해당되고 힐링 동영상 이것을 두 개를 터치해 보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한 4개 정도까지는 돼요. 그 다음에 팝캐스트 이것도 넣겠어요. 팝캐스트 라고 최근에도 생겼어요. 세 가지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정하고 하나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서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 터치합니다. 그 다음 재생목록도 이렇게 재생목록이 나타납니다. 제품 태그하고 이거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해당되는 사람은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셔츠 리믹스는 동영상 및 오디오 리믹스 허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댓글은 댓글 있죠. 마지막에 모든 댓글 저는 허용을 합니다. 대개 어떤 사람 터치해 보면요.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은 검토를 위해 보류 이걸 많이 선택하는데 부적절한 것을 댓글을 쓰면 쉽게 말해서 악플을 쓰면 그 사람 차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댓글 허용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 쓰더라도 댓글을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업로드 있죠. 업로드를 터치합니다. 업로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내 동영상 업로드 중에 동영상 보기가 이렇게 떠요. 동영상 보기 이걸 터치하면 그걸 터치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내 동영상 하러 갑니다. 이렇게 이 화면으로 가게 돼요. 여기에 지금 현재 보세요. 몇 프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떴죠. 그래서 업로드 다 되고 나면 처리를 합니다. SD 스탠더드 데피니션 표준 화질로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청준비 완료라는 글자가 뜹니다. 시청준비 완료라는 글자가 뜨면 그것은 그때 이것은 다 올라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유튜브에 동영상을 간단하게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지로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강의를 한번 올릴 예정이고 과거에 그 전문지로 올리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